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를 갖추는 클라더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0년 8월 해커스 오픽 기출 유형 특강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위를 클릭해주시면 최신 오픽 기출 트렌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클릭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요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리하기는요 서베이 주제로서 서베이에서 선택을 하셔야지만 나오긴 하는데요. 클라라 저는 요리하기가 취미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요리하기가 취미가 아니셔도 선택하시면 최대한 이게 전략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리하기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요리하기를 선택하시면 나중에 집 휴가를 선택하셨을 때 집에서 주로 무엇을 하냐 나는 요리를 한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또한 돌발 주제 중에서 돌발 주제 중에서 음식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음식 배달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기는 전반적으로 여러 개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서베이 항목이고요.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랑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화면에 에바 화면이 뜨면요. 실전 연습하듯이 질문을 들어주시고 질문이 두 번 나올 겁니다. 질문을 들어주시고 핸드폰에 잠깐 멈춘 다음 핸드폰에 녹음을 실제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와 만나시도록 할게요. 질문을 들어주시고 핸드폰에 녹음을 해주세요. 질문을 들어주시고 핸드폰에 녹음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시고 핸드폰에 녹음을 해주시고 핸드폰에 녹음을 해주세요. 질문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답변 잘해 보셨나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질문은 엘씨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당신이 만들기 좋아하는 요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유인테킨 넷 됐 다음에 끊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you like to cook 당신은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는데요. what do you like to cook the most 무엇을 요리하는 걸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to cook the most 무엇을 요리하는 걸 좋아하나요. why do you like cooking the meal 왜 그것을 요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how do you make it 어떻게 만드세요. how does it taste 어떤 맛이 나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만드는 걸 좋아하나요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물 묘사이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냐 이거는 현재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제. 는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안 틀리시는 게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 시제이고 현재 현재 일어난 일은 현재 시제인데 이거는 그냥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내가 만들기 좋아하는 요리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의 종류 특징 어떻게 생겼는지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등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삼계탕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날씨가 진짜 덥죠 여러분. 그래서 삼계탕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삼계탕으로 준비했어요. 그런 이유는 왜 스파게티 같은 걸 안 했냐면요. 삼계탕으로 하시면 한국 전통 요리이기 때문에 듣는 에바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살짝 더 애매해지니까 오히려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면 스파게티 같은 걸로 하면 그래 내가 아는 거잖아 한번 얘기해 봐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채점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한국 전통 요리이기 때문에 살짝 은근히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전통 요리를 추천하고요. 항상 스크립을 짜실 때는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내 입에 붙는가 안 붙는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My favorite dish to prepare is. 내가 만들기 좋아하는 요리는 이란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favorite dish to prepare. 이거 말하기 힘드시면요. I like to cook 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I like to cook 삼계탕 하셔도 괜찮습니다. My favorite dish to prepare is 삼계탕 or I like to cook 삼계탕 either way. 둘 중에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It's a chicken soup and consider 고려됩니다. 뭘로요? Traditional Korean food. 같이 할게요. Traditional Korean food. 다시 한번요. Traditional Korean food. 치킨 soup. Traditional Korean food. 요거 말 바꾸셔도 돼요. Korean traditional food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이 음식의 특별한 점은요.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 건데요. What's so. 소를 길게 빼주셔야 돼요. 항상. What's so special about this dish is that 주어가 길어요. 동사절이 끊어줍니다. 대땀의 문장이 나오면 또 끊어주고요. 보통 삼계탕을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바베큐하면 색깔이 입혀지는데 삼계탕은 너무 통째로. 닭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느낌이네요. 잘라지지 않고. 그래서 what's so special about this dish is that 이 요리의 특별한 점은요. We cook a whole chicken. 통째로 요리합니다. without cutting it up. 자르지 않고요. We cook a whole chicken. 통째로 요리합니다. without cutting it up. 자르지 않고요. 그러한 점이 특별한 점이다라는 거죠. 왜 좋아하세요? I like this dish. because it's delicious. The delicious는요. tasty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tasty, delicious, yummy 다 괜찮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인데 별건 아닌데 들었을 때 되게 근사해집니다. 영양가가 가득하다는요. It's full of nutrients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s full of nutrients. 다시 한번요. It's full of nutrients. 다시 한번요. It's full of nutrients. 영양가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It's full of nutrients. 영양가가 가득하다. 자, 그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First, I need to stuff the chicken. Stuff는 닭의 속을 채우다 라는 거고요. Stuff the chicken 왜? 뭘로 여러분 왜 sticky rice 찹쌀하고요. 엔진생 인삼이요. Sticky rice 엔진생 인 에디션 그런 다음에 I need to put in. 자, 푸딩은 집어넣다라는 뜻이고요. Stuff는 닭의 속을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I need to put in jujube. 자, 여러분 주줍스는 대추라는 뜻이에요. 외국에 대추가 있을까요? 외국에 대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바가 들으면서 어 뭐 주줍 이럴 거예요. 사실 주줍을 알지는 못해요. 뭔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하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발음은요. 지지읍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앤 갈릭 갈릭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스티키 라이스 찹쌀 진생 인삼 참고로 저희 홍삼 많이 먹잖아요. 홍삼은 영어로 렛 진생이라고 합니다. 렛 진생이라고 해요. 얼마나 끓이는지요. I boil it for about an hour. 한 시간 정도 끓인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For about an hour. 하면 한 시간 정도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boil it for about an hour. Ready? Go. I boil it for about an hour. 다시 한번요. I boil it for about an hour. 한 시간 정도 끓입니다. And it's done. 그럼 끝났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s done. 끝났다. 다시 한번요. It's done. 끝났다라는 거죠. You can season it. season 하면은 소금과 후추를 간하다라는 거고요. salt and pepper. 그래서 우리 왜 이런 얘기하잖아요. seasoning한다라는 얘기하잖아요. It's a chicken with 김치. 김치랑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요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I like to cook 삼계탕. 삼계탕은 어떤 음식인데요? It's a chicken soup. 어느 나라 음식이요? Tradition Korean fed. 이 음식의 특별한 점은 뭐가 있나요? What's so special about this dish is that we cook a whole chicken. 통째로 요리해요. Without cutting it up. 자르지 않고요. Why do you like it anyway? Because it's really delicious and it's full of nutrients. 영양가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뭐였죠? First you need to stuff the chicken with sticky rice and jin생. And sticky rice and jin생을 넣어주고요. And put in jujubes and garlic. 얼마나 그래요? I bought it for about an hour and it's done. 그럼 끝났다라는 거죠. You can season it with salt and pepper and the chicken with kimchi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식당은 어디신가요? 머릿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가기 좋아하는 식당이 어딘지. 생각해 주셨나요? 거기가 무엇을 파나요? 삼계탕을 판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인생에서 가장 가기 좋아하는 음식점은 삼계탕집 하시면 되고요. 음식 배달시키기 좋아하는 거는 삼계탕집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승전 삼계탕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에바 화면 보시고요. 질문 두 번 들어주시고 핸드폰에 녹음하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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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ccount Busying Soviet하신 food. wished 이번에는 현재 씨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나요? 과거 씨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나요? 과거 씨를 요구하는 질문이었죠. How did you first become interested in?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하면은 아하 과거 시제이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이게 진짜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워딩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과거 시제로 말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관심 갖게 되느냐 하면은 과거 시제 계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몇 살이었나요? 누가 알려줬나요? Who did you make your first meal for? 전형적으로 많이 나와요. 계기는요. 자전거에 어떻게 관심 갖게 됐나요? 조깅하는데 어떻게 관심 갖게 됐나요? 요리하는데 어떻게 관심 갖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게 나왔을 때 현재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 시제로 지켜주시면 되겠죠. 자 나는 처음에 관심 갖게 됐다.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여러분 같이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Ready? Go.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다시 한번요. Ready? Go.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한 다음에 요기에 무엇에 관심 갖게 됐는지. When I was eight years old. 제가 여덟 살 때요라는 거죠. 말을 바꿔볼게요. 당신은 조깅에 언제 관심 갖게 됐나요?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jogging when I was eight. years old은 사실 생략 가능하고요. When I was eight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아요. 인터넷 서핑은요.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인터넷 서핑 when I was eight. 내가 여덟 살 때 관심 갖게 됐다. 전화 통화는요. Ready? Go.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talking on the phone when I was eight 하시면 되겠죠. I want it to. 뭔모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자 할게요. I want it to. 다시 한 번요. I want it to. 뭔가를 하고 싶었다. I want it to.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Do something.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For my mother's birthday. 엄마 생일을 위해서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So I decide to cook. 여러분 엄마 생일 때 보통 무엇을 만들죠. 우리? 미역국을 만들죠. So I decide to cook seaweed soup. 미역국을 만들었습니다.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같이 한 번 해볼게요. traditional Korean food. 다시 한 번요. traditional Korean food. 이거를 말을 바꿔서 Korean traditional food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We eat on birthdays. We eat on birthdays. 우리가 생일 때 먹는 한국 전통 음식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드는 방법은요. 여덟 살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주셨다. 여러분 누구랑 나랑이 주어에 나오면 나는 뒤에 갖다 붙입니다. My father and I. 이런 식으로. 만약에 클라라랑 나랑 오픽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클라라랑 I studied 오픽 together. 그래서 I는 뒤로 간다. 주어에. 자 my father and I. 아빠랑 나랑이요. 1번이요. searched online. 같이 한 번 해볼게요. searched online. 다시 한 번요. searched online. 2번이요. 과거 시에 지켜주셔야 되고요. printed out a recipe. 프린트를 했다라는 거죠. 레시피를 인쇄했다라는 건데요. printed out a recipe. 같이 한 번 해볼게요. printed out a recipe. 다시 한 번요. printed out a recipe. 조리법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he helped me. 3번. get the ingredients. 재료 얻는 걸 도와주셨어요. get the ingredients. 재료 얻는 걸 도와주셨고요. 4번이요. taught me how to cook.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1번이요. 뭐라고요. searched online. 2번 뭐라고요. printed out a recipe. 3번 뭐라고요. get the ingredients. 4번이요. taught me how to cook. 1번 뭐라고요. searched online. 2번 뭐라고요. printed out a recipe. 3번 뭐라고요. get the ingredients. 4번이요. taught me how to cook. it was very delicious. 매우 맛있었어요. it was very delicious. so my mother was really happy and touched. 감동받으셨습니다. I was very very happy to make it for her. 그녀를 위해서 만들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과거 시제를 지켜주는 거 잊지 마시고 기본 패턴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이런 거 써주시는 게 좋고요. searched online. printed out a recipe. 이런 거는 부분 부분 빠르게 말하는 거 잊지 말기. printed out a recipe. get the ingredients. taught me how to cook. 이렇게 부분부분 빠르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저랑 공부한 다음에 다시 끄고 핸드폰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꾸 핸드폰에 도전해보시고 듣고 보완하고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봤을 때는 훨씬 더 내가 고쳐야 될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요. 에바 화면 만나보시고 답변해보시고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무슨 문제지? think about a time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while you were cooking. what kind of food were you trying to cook? what was the problem? think about a time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while you were cooking. what kind of food were you trying to cook? what was the probl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리할 때 예상치 못했던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요리를 하려고 했나요? 문제가 뭐였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현재 시일까요? 과거 시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과거 시입니다. 과거 시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진짜 중요한데요. 이 질문은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만능이에요. 만능 스크립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신뢰 관련 만능 스크립트인데요. 요리해서 태운 거를 여기저기서 다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서핑하다 예상치 못했던 경험 요리하다 태웠다. 집에서 보낸 휴가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 요리하다 태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다 붙여주시면 된다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과거 시에 잘 지켜서 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보도록 할게요. 레스 위크 지난주에요. 가자. 레스 위크 다시 한 번요. 레스 위크 지난주에요. I was cooking a chicken soup. I was cooking a chicken soup. I was cooking a chicken soup. 난 치킨습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을 때요. When the phone rang. When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렸을 때요. F 발음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When the phone rang 하시면 돼요. It was my friend from China. 중국에서 걸려온 내 친구 전화였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여러분 부문 부문 빠르게 얘기하셔야 되는데요. Last week I was cooking a chicken soup when the phone rang. Last week I was cooking a chicken soup when the phone rang. It was my friend from China. It was my friend from China. 이런 식으로 부문 부문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We started talking. Started talking about our lives. 자, lives는 삶이란 뜻인데요. 이걸 데이로 바꾸셔도 돼요. 발음하기 힘드시면 그냥 데이로 바꾸셔도 되고요. 우리는 일상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데이고요.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던 라이프스인데 발음하기 편한 걸로 해주세요. We started talking about our day.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And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The conversation went on and on. The conversation went on and on.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I totally forgot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I totally forgot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totally forgot 다시 한 번요. I totally forgot 완전히 까먹었다라는 거죠. About 10 minutes later 10분 뒤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About 10 minutes later 다시 한 번요. About 10 minutes later 10분 뒤에요. I smell something burning. 뭔가 타는 냄새를 맡았다. I realized the soup was overcooking. 너무 많이 요리되고 있더라. I realized the soup was overcooking. 너무 많이 요리되고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해볼게요. 우리는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끊이지 않았다. went on and on. 나 완전히 까먹었어요. I forgot이라고 하면 되는데 뭔가 말씀하실 때에 이게 있었던 일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나 까먹었다가니 나 완전 까먹었다라고 할 때 I totally forgot이라고 하죠. I totally forgot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10분 뒤에요. 나는 뭔가 냄새를 맡았다. 너무 많이 요리되고 있더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해야 되겠죠. when I went to check on it, I saw that it was burnt. 탔더라. 여러분 탄 거 어떡하세요? so I had to throw it away. 버렸어야 됐어요. I had to throw it away. 버렸어야 됐습니다. I learned the lesson. 교훈을 배웠습니다. I learned the lesson. 교훈을 배웠어요. then you should fully focus on cooking. 완전 집중해야 된다는 걸 요리해라고 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집에서 휴가를 못해다는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인데요. 자, 봐주세요. last week I was staying at home during my vacation. and I became hungry. so I decided to cook chicken soup and I got a phone from my friend. he's actually living in China right now.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oh my god, it was like burned. so I had to throw it away.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인터넷 서핑도 while surfing the internet, I got a phone call. I became hungry. 아니, phone call까지는 안 넣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여러 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리하다가 태운 건요. 실내 관련 만능 스크립이니까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녹음해서 들어보시는데 과거 시제가 중요하긴 하나. 또 학생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중 하나가 과거 시에 얼만큼 발음을 해야 될까 이게 얼만큼 잘 들려야 될까를 고민하세요. we started talking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 들려도 중간중간 다 들리니까 I started talking about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오픽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발음하거나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얼만큼 자연스럽게 친구랑 대화하듯이 말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형 앞에서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 가서 꼭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